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함께 영상 같이 해 주시고자 영상 버튼 꼭 눌러주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단어 중에서 우리가 오래전에 학교에서 배웠었던 단어 중에서 국수주의란 말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수주의라는 생각 국수주의라는 말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알고 계시나요 국수주의란 사전적 의미로 본다면 국익을 다른 무엇보다도 중요시 여겨서 극단적으로 현재 내 입장을 생각하는 부분이 극수주의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왜 이 국수주의란 말을 할까요 20일날 트럼프 대통령은 굉장히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민 중단이라는 발표를 행정적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이민 중단 미국이란 나라는 이민자의 나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민 중단이라는 물론 한시적일 수도 있고 언제까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모릅니다 왜냐하면 언제까지 누구한테 접목을 시키겠다라고는 아직 발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민 중단이라는 내용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의 생각은 각기 전혀 다른 결과나 생각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국수주의라는 단어를 쓸 만큼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먼저 우선시한다는 조건 여러분들은 동의하시고 많이 찬성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현재의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경제 사정마저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현재의 그 여파에 따라서 이 내용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게 끝나더라도 이러한 사태가 끝나더라도 향후 그거를 리커버리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출혈과 경제적인 여파도 있을 수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미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조치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현재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내려졌다 그렇다면 근원지부터 찾아내서 이러한 부분을 차단하고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단 예를 들어서 좀 아쉽겠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어느 한 종교의 부분으로부터 이루어진 시작점이 문제점이 됐다고 해서 역추적을 하고 그 근원지에 대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상당히 많은 효과를 본 것도 사실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러한 내용처럼 현재의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을 차단을 함으로써 현재의 여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이유였을지도 모릅니다 현재의 미국에 들어오는 조건들은 각종 이민 비자 또 비이민 비자 여행객 또 비즈니스로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민을 준비하고 있는 제3국에서 또 우리 한국 분들인 경우는 한국에서 몇 년 동안을 가족이 같이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고 경제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을 들여서 준비를 해왔던 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이민을 가고자 하고 이민을 미국으로 오고자 하는 사람들만 문제시 삼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양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극단적으로 이쪽과 이쪽에 대해서 전혀 다른 의견을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서 살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현재의 나도 먹고 살기 힘들고 경제적으로 경기 부양책을 준다고 해도 큰 도움이 못되고 있고 SBA론 같은 어떤 정부 지향 측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일부 회사나 일부 사람들한테만 적용이 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우리한테 큰 영향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치이겠죠 자 그렇지만 이민을 생각하고 있고 꿈의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해왔던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이민의 중단 언제까지 될지 모르고 누구한테 적용이 될지 모르는 이 정책이 어떻게 그들한테는 문제가 될까요 그들한테는 어떻게 다가오는 정책 내용이 될까요 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민자의 나라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많은 인력과 많은 인적 구성과 최첨단의 기술이 집약이 돼 있는 미국입니다 이민 정책 이민 중단 향후 그 여파가 어느 정도까지 도움이 될지 아니면 네거티브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로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 종류의 근원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민 중단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현재로서 주변에 가지고 계시는 가족분들 중에서 또 현재 나의 패밀리를 통해서 미국에 같이 모여 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셨던 분들 기업 입장에서는 좋은 인적 구성을 미국으로 들어오게 해서 내가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좀 더 좋은 역할을 하고 좋은 입지 조건에 향후 발전적인 모습을 갖고자 하셨던 분들한테는 어떠한 또 결과가 나올까요 자 오늘 영상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많은 댓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있어서는 자유이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오래전에 대한민국에서 쇄국 정책 또 민족주의 국수주의를 내세웠을 때에는 그 결과가 어떠셨는지도 한번 짐작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대한민국을 생각하는 입장과 미국을 생각하는 입장과 또 한편으로는 전 세계의 국가와 관계성을 생각하는 입장에서의 여러분들의 의견 많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보신 여러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항상 뉴욕히다리쌤과 해주시는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놓치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뉴욕히다리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